하드디스크 완벽 복구에서부터 오래된 사진, 동영상 파일 복구의 최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원더쉐어는 강력한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동영상 편집기가 있습니다. 바로 원더쉐어의 필모라 13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필모라 13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더쉐어의 필모라는 2015년 3월 처음 출시된 후 미국을 중심으로 쉽고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영상을 손쉽게 편집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점진적으로 사용자들이 증가하였습니다. 배우는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도비 프리미어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맥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파이널 컷 프로와 달리 윈도우, 맥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0년을 기점으로 급성장하면서 한국에도 사용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필모라 사용자들이 한국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확인해 보았더니 역시 AI에 있었습니다. 최근 유튜브 영상 제작에 확실한 트렌드 중 한 가지는 빠르게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제작하는 방식인데요. 필모라를 사용하시면 어떤 편집기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영상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원더쉐어 필모라 웹사이트로 가서 보면 무료 다운로드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맛보기 개념이기 때문에 워터마크 제한이 있어서 실제로는 구매를 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격 먼저 살펴보면 1년 플랜의 경우 65,000원이고 특징은 맥이나 윈도우 버전이 제한됩니다. 상위 버전인 크로스 플랫폼 플랜을 보면 85,900원으로 어떤 플랫폼에서든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모라의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팀원들과 함께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로스 플랫폼을 사용하시면 컴에 제약 없이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라이선스를 보면 평생 라이선스가 108,000원입니다. 일회성 결제이기 때문에 필모라를 무료로 사용해 보시고 잘 맞으시는 분들은 해당 라이선스를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크로스 플랫폼 기능이 없고 AI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모라 AI 크레딧이 필요한데 연간 결제 라이선스는 무제한으로 필모라 크레딧을 지원하는데 반해서 평생 라이선스는 2000필모라 AI 크레딧을 지원합니다. 또 향후 버전의 업데이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가장 제약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크로스 플랫폼 플랜인데요. 연간 결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자 필요에 맞추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고 설치를 해주시면 설치 중에 필모라 13의 다양한 기능과 특징들을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고 설치가 완료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처음 사용자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보면 너무 심플해서 이게 잘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왼쪽 창에는 프로젝트 생성, 필모라 클라우드, 크리에이터 허브 카테고리를 구성됩니다. 크리에이터 허브의 경우에는 다양한 크리에이터 분들의 필모라를 이용한 제작 방법, 사용 팁 등을 확인해 볼 수 있고 필모라 클라우드를 설정하면 스토리지 용량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모라 클라우드는 원하시는 경우 유료로 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 생성을 확인해 보면 7가지 종행비를 지원합니다. 16대 9에서부터 21대 9와 같은 시네마 비율도 지원됩니다. 그리고 새 프로젝트 아래 중간을 보시면 다양한 기능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기능은 바로 AI 텍스트 편집 기능입니다. 영상 편집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컷 편집을 하실 때 대본 따로, 영상 따로 보실 필요 없이 영상을 불러와서 텍스트를 보면서 편집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업을 한 번에 확인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컷할 수 있어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일일이 컷하던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물론 AI 음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외래어 또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측정이 완료되면 타임라인으로 보내고 폰트 조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폰트와 디자인 효과를 확인하고 추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해 두시면 더욱 빠르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AI 텍스트 동영상 변환 기능은 다국어 언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음성으로 제작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영어, 미국의 경우에는 두 가지 여성 음성과 두 가지 남성 음성을 선택할 수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남녀 각각 한 가지씩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입력 가능한 글자는 1천자로 1천자 이상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나누어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가지고 실행을 해보면 음성 나레이션, 자막 생성, 배경음악 생성, 비디오 클립 생성 등이 한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 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클립이 100% 제작자의 의도에 맞지는 않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나 음절이 어색한 부분만 추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놀라운 점은 스토리만 구성하고 있으면 AI가 제작하고 편집자는 보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쉽고 빠르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해당하는 영상, 이미지들은 모두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튜브 영상 제작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필모라 13에서는 AI 음악 생성 기능도 추가되었는데요. 이 기능은 원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AI로 생성해 주는 기능입니다. 기존에 있던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 사용되지 않고 저작권 걱정 없이 빠르게 원하는 스타일의 배경 음악을 만들어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모라 기본 창에서 상단 오디오를 클릭하고 왼쪽 카테고리에서 AI 음악을 선택하시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AI 음악 생성기 창이 열리는데 여기에 원하는 무드와 테마 장르를 선택해 주고 속도, 재생시간, 생성되는 음악수, 즉 샘플 수량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생성된 샘플을 확인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샘플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효과음 음악 리소스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제 영상 제작 따로 원하는 음악 찾아서 따로 시간을 보내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필모라 13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AI 편집 기능이 놀랐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기능은 AI 코파일러 편집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쉽게 말해서 편집기에 있는 AI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면 직접 실행을 하거나 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사용방법은 프로젝트 창에서 필모라 코파일러 창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채팅창에 원하는 내용을 얘기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도 지원하는데 영문으로 입력하는 경우 제작자의 의도에 더욱 가깝게 반응합니다. 음악이나 이미지를 찾아달라는 명령에는 AI 음악 생성이나 AI 이미지 생성을 활용하라는 조언을 받았고 영상 인물의 배경을 지어달라는 말에는 AI 스마트컷 기능으로 로토스코핑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기능이 실행되었습니다. 하루에 50가지 질문을 할 수 있고 추가적인 부분은 유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AI 썸네일 생성, AI 스마트 마스킹, AI 카피라이팅 등 제작자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놀라운 AI 기능들이 다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카페나 모임 그룹에 문의하거나 했어야 했는데 코팔러 기능으로 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모라 13의 대부분의 기능들과 추가적인 사용팁은 필모라 웹사이트와 크리에이터 허브를 통해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쉽고 빠르고 재미있는 영상 제작을 원하신다면 필모라 13 지금 무료로 다운받고 한번 사용해보시길 적극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였습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였습니다.